내 방송을 끊으면 저도 아쉽긴 아쉬운데 또 내일 또 방송하면 되니까 어쩔 수가 없죠 자 그럼 오늘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시청자 순위공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지금 최고 시청자 수가 지금 237명 찍고 쭈루룩 휴가 갔다 와갖고 쭈루룩 내려왔네 자 그러면 자 오늘이 9월 1일 이었으니까 원래 8월 30일 8월달 거 순위공개 하도록 할게요 8월 30일 수요일 시청자 시청순위 1위부터 100위까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하고 이제 녹방으로 순위공개 한 다음에 변신할게요 저는 아침에 직장가야 돼 갖고 조금 방송을 일찍 종료해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1위부터 자 1위부터 20위까지 자 월드클라스님 1등 자 홍초윤윤님 가흐아님 푸니님 행님 강타파라나님 오티사우지님 코어군유가님 과자님 자 탑10 축하드리면서 감사드리고요 자 20위까지 체크하시고 요것도 유튜브에 바로 올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위부터 41위까지 자 신보석님 요즘 되게 열심히 보네 자 초지님 주걱님도 눈에 띄고 벤떼자퍼님도 눈에 띄네 자 토마 쿠르크막토 쿠르크막토가 두루크막토가 어디서 나오더라 아 아바타에서 나오지 아바타 뭔가 했네 두루크막토 자 62위까지 공개했구요 탁재훈이네 탁재훈이 웃기다 탁재훈 탁재훈 닉네임이 웃기네 62위에 이름 잘 졌다 자 그 다음에 어 83위까지 자 83위까지 순이구요 자 마지막 100위안에 들면 일주일치 일주일 동안 100위안에 드는 사람은 자 그중에 한명을 뽑아서 오버워치를 선물해주고 있죠 자 그 다음 마지막에 100위까지 돌파님까지 자 이렇게 해서 1위부터 100위까지 오늘 또 시청자 순이공개 했습니다 자 일주일치를 나중에 이건 하루치잖아 일주일치를 모아가지고요 어 당첨되신 분들에게는 제가 오버워치를 일주일에 한 명씩 어 사드리고 있구요 자 오버워치를 벌써 어 6명이 당첨됐죠 뭐야 이거 링크 또 없어 어 잘못됐네 자 6명이 당첨됐고 자 그리고 여리영의 34만원 pc 자 여리영의 34만원 pc 이벤트 하고 있어요 여러분 후기 작성해주면 문상 5천원 친구 소개해줘도 문상 5천원 드리고 있으니까 자 여리영의 34만원 pc도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자 1번이나 3번 제가 제일 추천드립니다 1번 3번 자 그 다음에 최군대리도 역시 맨날 맨날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캐시백 자 돈 버는 어플이죠 돈 버는 어플 이거 캐시백 설치하고 추천인은 여리영 눌러주시면 자고 1원하면 한 천원 2천원씩 벌어져 있더라고 대신에 이제 프로그램 지워야 되는게 좀 귀찮긴 한데 장단점이 있으니까 나는 그렇게 해서라도 돈을 벌어야겠다고 하면 자 캐시백 추천드릴게요 자 지금 어 쌩이구요 자 쌩이구요 그럼 여기까지 방송하고 저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